개방감이 좋은 4계절용 거실용 텐트 카바나를 소개합니다 코베아 유튜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알마와 함께 카바나 구경해볼까요? 활용성이 좋은 내부 공간 캐노피로 활용 가능한 측면 출입구 내부 공기순환에 탁월한 측면 출입구 상단 벤틀레이션 개방감이 탁월한 측면 출입구 메시창 함께하면 좋은 코베아 친구들 카바나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시원한 캠핑 되세요 코베아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